시골을 사랑하는 남자 오늘 우리 무사는 시골의 감성과 온전히 공존하는 밀양의 한 마을을 찾았는데요 과연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좌충우돌 무사의 시골 적응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고즈넉한 가을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농촌마을 과연 오늘 이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도 무사의 좋은 일기입니다 오늘 기분도 너무 좋고 오늘 산 위에 아삭하게 와나 봐요 근데 오늘 뭐 할 거예요? 오늘 네 가지 보물을 찾을 거예요 보물? 가을철 밀양의 보물을 찾아야 하는 깜짝 미션 그거 뭐예요? 와 보물? 네 가지? 이야 어디로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밀양에 오면 특별한 가을철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첫 번째 보물을 찾아 어디론가 향해 봅니다 와 이거 보물 것 같아요 와 이거 보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 무사예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보물 찾으러 왔어요 혹시 이거 딱 보물 맞아요? 아 이거 말고 보물이 안에 또 좋은 거 있습니다 보물이 아 이거 뭐라 또 좋은 거 있어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시지요 네 오케이 갑시다 우와 하나 봐서 이런 게 했어요 우와 여기 너무 많아요 우와 이거 우와 아 밀양이 최고 자랑하는 보물 밀양 복조 대칭입니다 우와 너무 맛있죠?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100% 인정합니다 이거 정말 보물이에요 수확이 거의 다 마무리 끝나고 막 빠집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선물하러 갑시다 수확 벌써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밀양은 대추의 시배지로 4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마을은 밤과 낮의 일교차가 커 대추의 당도가 높고 육질이 좋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을철 밀양의 보물 대추를 꼼꼼하게 선별해보는 무사 이렇게 탐스럽게 익은 대추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몰래 입으로 확인해봅니다 우사 어? 네 선생님 비싼 건데 거미인데 아이고 이거는 이거 마른 거라서 제가 진짜 궁금해서 혹시 맛있는 거 어땠는지 이거 더 맛있는 게 있어 이거 뭐여 더 맛있는 거 있어요? 대추, 칩, 과자처럼 칩, 카드, 카드? 과자 아 과자? 어 자 이거 이게 시식해봐라고 우와 이거 그냥 바로 먹는 거예요? 바로 먹는 거예요 왠지 음 이거 너무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이게 이제 건조를 시켜서 여기가 48시간 48시간? 어 그렇지 혹시 몸에는 어디도 좋아요? 혈액순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피를 맑게 해주고 음 대박 와 근데 사장님이 제가 오늘 그 보물 도세까지 찾아야 되니까 혹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보물? 아 또 밖에 나가면 또 있어요 밖에 나가면 또 있어요 밖에 나가면 또 있어요 밖에 나가면 또 있어요 와 오케이 따로 안 가보시죠 지금 바로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밀양의 두 번째 보물을 찾아 또다시 어디론가 향해 봅니다 와 밀양 채과입니다 오 여기 두 개 있어요 이거 무슨 두 개야? 와 근데 저기 초록색도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밀양에서는 보물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보물 찾으러 왔어요 네네 네 아줌마 여기 딱 왔는데요 갑자기 이거 신기한 기계 봤어요 네 그러면 신기한 기계하고 그러면 저기 초록색도 너무 신기한 거 생겼어요 네네 혹시 그거 뭐예요? 저게 보이시는 게 밀양의 보물 샐러드 채소 버터헤드라고 하는 겁니다 버터? 버터헤드 아 버터헤드 네네 근데 이상한 거 있어요 원래 식물은 여기 땅 있어야 해요 네네 땅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불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자라요? 이게 작물 배드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배드 이 밑으로 양분이 흘러가면 이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와 미치겠다 이거 무슨 머슬야 근데 네 사장님 제가 얼굴 보면 네네 엄청 젊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나이 어떻게 돼요? 저 올해 서른 됐습니다 서른 살? 30 오! 뭐야 뭐야 녹색이에요 형님 우와 녹색 하이파이브 반갑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근데 네 이거 맛은 어때요? 맛은 엄청 맛있는데 지금 바로 형님한테 드릴 수는 없고 좀 이따 수확할 건데 열심히 하시면 제가 맛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네 오케이 수확 나 수확 진짜 좋아해요 수확은 잘해요 근데 수확은 어떻게 해요? 수확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뽑으셔서 뿌리를 이렇게 뜯으면 돼요 아 오! 근데 여기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럼 플라스틱은 어떻게 해요? 플라스틱 빼가지고 아 싹 빼는 거 네 빼가지고 아 가위로 네 가위로 이렇게 짭 자르시면 네 끝이에요 그럼 제가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 오케이 그럼 제가 위로 우와 뜯어내고 오케이 와우 잘한다 맞지? 네 오케이 예스 타란 와 무사히 보겠어요 특히 샐러드 채소는 청년농부의 젊은 감각을 활용해 친환경 스마트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욱 믿고 건강하게 이색 채소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와 형님 열심히 하셨으니까 하나 드셔보실래요? 우와 진짜? 네 감사합니다 맛있죠 맛있는데 하지만 원래 이런 거는 바로 먹는 거 아니에요 어때? 형님 동생 이거 먹으면 뭔가 맛있는 고기 고기 위에 올리면 끝에 먹으면 나봉입니다 고기랑 같이 드시러 가보시죠 진짜? 진짜 예스 옥테이 깜짝 우와 오케이 드디어 오늘 하루 중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 찾아왔는데요 방금 수확한 싱싱한 샐러드 채소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최근 웰빙이 식재료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이색 샐러드 채소를 활용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최소는 미래의 먹거리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샐러드가 아닌 음식 트렌드에 맞춰 다양하게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죠 이제는 조현에서 식탁의 주현으로 변신한 이색 샐러드 채소 건강함과 싱그러움이 밥상 가득 펼쳐졌습니다 워호 예스 와우 룩쌍 네 형님 이거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정말요? 혹시 이거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뭐 뭐 뭐 있어요? 네 여기부터 이거는 카프레제고 콥샐러드 이거는 샌드위치예요 와우 그러면 여기 우리 다 야채 다 넣고 있어요 맞지? 네 여기 다 밀량의 보물 모테드랑 칼피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와우 진짜 기대합니다 먼저 샐러드 채소와 토마토 치즈의 궁합을 맛보는데요 이 삼박자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최고 맛있어요 이거 딱 토마토하고 치즈 치즈 딱 먹을 때는 부드러운 느낌이 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버터 아 네 됐어요 와우 진짜 만족해요 오늘 메인 메뉴 햄버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케이 채소로 만든 웰빙 버거는 참할 수 없죠 한입 크게 맛봅니다 음 음 음 음 음 와우 와우 맛이 있는가요? 이거 뭐야 이거 말도 못해요 무산 못가요 진짜 안 가셔도 됩니다 와우 그렇게 지난 날의 반찬 투정은 잊은 채 샐러드 채소의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음 음 지금으로 만들었으셨어요? 네 와우 맛있으신가요? 혹시 요리사에요? 요리사는 아니고 이렇게 버터헤드 농사를 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음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버터헤드 최고에요 동생이는 정말 요리사에요 완전히 사실 음식도 맛이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디자인도 예쁘게 만들었으니까 진짜 상큼한 식감의 이색 샐러드 채소는 입맛은 물론 부족한 영양소까지 가득 채워주는데요 오늘 우리 무사 일하러 왔다가 건강해져서 돌아가겠네요 동생 네 지금 뭐 먹는 것도 있어요? 혹시 왜 버터헤드 쪽으로 선택하셨어요? 현대인들이 건강을 많이 찾잖아요 이런 샐러드 채소를 하면은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부분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같은 또래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또 밀량에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정보 교류도 하고 교육도 받으면서 상당 부분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왕하우스 그럼 점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무사 형님 네네네 지금 밀량에 보물이 찾을 게 아직 더 많이 남았어요 오 맞다 네 찾으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오 예 두개 남아있어요? 네네 두개나 있습니다 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네 별로 안 갖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먼저 갑니다 아니 아니요 다른 보물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네 이거 마무리 다 먹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드시고 가시죠 빨리 빨리 먹어 갈게요 네네 빨리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했다 더욱 화려한 밀양의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무사히 좌충우돌 농촌 적응기 제2탄도 내일 마이 기대해줘이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